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해석되던 자유 개소리는 out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에 조금 달고 또한 자유일 런지 당신의 판단과 추측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의 나라 믿는지 그렇다면 주저말고 올라타봐 금지된 것들로 부터여 해봐 각자의 취향 주저